이 칸 질 후이! 이 화 질 후이! 자 볼록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눈썹 그리는 꿀팁을 공유할게요. 우선 이쪽 부분을 활용을 해서 눈썹을 정리를 해줍니다. 눈썹 결을 따라서 일단 눈썹 밑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눈썹을 그리실 때는 눈썹 끝부분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눈썹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그리기 나서 이쪽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해서 눈썹 앞쪽을 너무 가득 채우시면 너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으로 그리고 저는 눈썹의 위쪽 부분에 음영을 주거나 채우질 않아요. 눈썹을 너무 채우게 되면 확 구분이 져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짜잔! 음.. 지워주시면 돼요. 네, 눈썹 색이 너무 진하면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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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